네 이 시간에는 음 지난 시간에는 웹질이 기계적으로 하드웨이 적으로 제공하는 머티리얼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시간에는 어 좀 더 어 그 고급스러운 그 물체의 어 물 재질이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모델 들이 있는데 그 모델 들을 적용하는 렌더링 방법에 대해서 뭐 틀에 지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기 젠픈은 어 실버 뜨리박스 구요 어 당연히 이제 오늘 별거는 여기 에 매트리얼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 배우 방 부분은 매트리얼 부분이구요 그 그 이 머트리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금 물리하게 돼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에 우리가 인식하고 만들어지고 하느냐 면 우리가 어 보통 음 빛이 광원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광원 라이트 소스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 이제 만약에 바깥에 있다면 해야 있겠죠 햇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혀요 그 부딪히면 얘가 반 사람다 반사를 하고 누구나 뭐 흡수를 하거나 하고 하는데 반대한 반산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빛은 기본적으로 어 반사를 하고 흡수를 하고 또는 이 물체 자체가 빛을 낼 수도 있죠 뭐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 또 불인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이 자체가 빛을 방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반투명한 투명도가 있는 물체라면 굴절을 하기도 합니다 굴절은 어 이 매질하고 이 매질하고 밀도가 다를 때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수도 하고 반사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절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너무 큰 각으로 부딪혔을 때 그대로 이제 반사대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현상들을 완벽하게 모델링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컴퓨터에서 완벽하게 모델링 한다는 것은 일단 이제 완벽하다는 말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진짜 같이 막 렌더링 하고 여기 그림자 또 나오고 얘가 막 그 유리자니 굴절 더 하고 이런거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고 반사하는 그림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한 장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게 컴퓨터가 빨라지면 뭐 당연히 옛날에 10분 걸렸던게 100배가 빨라지면 뭐 6초가 걸릴 수도 있고 5초 걸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리얼타임에 할 수도 있는데 어 당연히 우리가 넣고자 하는 넣고자 하는 어떤 물리적 성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렌더링 하는 데 시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맞은 선에서 모델링을 해야 되요 알맞은 선으로 요 까지만 그리겠다 요 까지만 모델링해서 그리겠다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줄이게 되는데 그 줄이는 과정을 이제 조금씩 설명 드릴 텐데 첫번째 이 줄이는 과정에서 첫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게 뭐냐면 광원 이에요 일단 광원을 정의하지 않으면 물체를 모델링 하기에 물체의 물리적인 광학적인 현상을 모델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원은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광원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런식으로 광원을 모델링 합니다 포인트 라이트 라고 해서 아주 작은 저 한 점에서 어 전후좌우 사방 사방팔방이죠 다 빛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델이 포인트 라이트 고요 점광원이죠 이게 디렉셔널 라이트는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평행한 광이 무조건 떨어지겠다 생각하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 태양광 입니다 어 태양광은 태양과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1억 몇천만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1억 몇천만 킬로미터의 빛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 요가 이만큼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라고 설명하기에는 이 각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각도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방향광 디렉셔널 라이트다 라고 생각할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태양광도 태양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태양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 이상적인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할 순 없지만 아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로 간주를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면 광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형광등을 이런식으로 led 라이트를 썼어요 그럼 이렇게 된 면이 면 전체가 광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한건 공연 같은 데 쓴 건데 이걸 잘 보시면서 스포트라이트 하나를 보면 이렇게 빛이 법 비치는 범위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매우 밝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는 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 라고 합니다 이런 라이트를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는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의 형상의 표면을 모델링 해야 되요 표면을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굉장히 매끈한 물체다 그러면 빛이 와서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친 물체는 어떤 반사를 하게 되냐면 거친 재질의 표면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 들어온 빛이 전방향으로 이렇게 터지듯이 펼쳐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거친 물체 뭐 할 생각할 수 있어요 종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는 어 종이는 매끄럽지 않나요 아니에요 거침 이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매우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여러분들 카메라의 뒷면에 지금 조명 기구가 있는데 이 조명 기구의 빛이 이 종이 닿자마자 모든 방향으로 퍼쳐 나게 됩니다 그럼 이 종이를 전반사를 하는 물체로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예를 들면 기름을 발라든지 이렇게 위에다 비닐 코팅을 하게 되면 번쩍한게 보이시죠 네 조명 기구가 보이실 겁니다 전반사를 하는 물체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디퓨즈 난반사를 하는 물체가 섞여 있는 물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체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이 물체를 어떻게 모델링하냐 일단 이렇게 모델링합니다 첫번째 전반사는 전반사는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광원에서 빛이 들어오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각도와 잘 보세요 표면과 표면의 정 중앙에 있는 이걸 이제 노멀벡터라고 부르는데 노멀벡터와 딱 이렇게 각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일치되었을 때 눈에 반짝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전반사 영어는 스페큘라 리플렉션 이라고 합니다 디퓨즈 리플렉션은 어느 쪽에서 보든지 상관없이 광이 표면에 비친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되고 그 난반사 디퓨즈 리플렉션 라는 것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반사를 하는 거친 표면을 가진 디퓨즈 물체는 뷰어나 또는 이 표면 표면 표면과 뭐 빛이 들어온 각도와 이렇게 이게 무관하게 이 표면이 광원과 어떤 각도를 이루고 됩니다 이 표면의 수직 방향의 벡터를 노멀벡터라고 하고 예를 들면 라이트가 들어온 벡터를 L 이라고 했을 때 이 L과 노멀벡터와 L벡터와 N벡터가의 각도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이 종이가 대표적인 디퓨즈 라고 했죠 종이가 이렇게 광원의 수직으로 있다면 굉장히 밝아질 것이고 이렇게 광원의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갈수록 어두워 지겠죠 요 현상만 가지고 있는 물체를 디퓨즈 리플렉트 오브젝트 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렘버시안 렘버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렘버트란 뭐 사람이 만든 모델에서 렘버티 렘버티안 서피스 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산란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빛은 어떻게 계산하면 라이트 벡터와 표면의 노멀벡터를 계산해서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 값이 나옵니다 스칼라 값이 나오는데 그게 빛의 세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빛의 세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오리지널 빛의 세기가 있었다면 그 색이 세기와 색깔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색깔 곱하기 이 도트 프로덕트로 해서 나온 값을 곱해주면 이게 각도에 따라서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렘버트 모델 이라고 한다 두번째 렘버트 모델도 있고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전반사를 하는 물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거울이죠 거울 거울은 완전하게 전반사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체들은 전반사와 남반사 두 개를 어느정도씩 섞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섞어서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퐁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퐁이란 분이 만들어서 퐁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퐁모델은 어떻게 만들냐면 첫번째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걸 만들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광원이 있는데 광원에 향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계산을 하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까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조명기구를 반대쪽에 손바닥을 놓고 손등을 보세요 손등이 까맣습니까 그렇진 않죠 왜 그런가 하면 빛이라고 하는게 퍼져서 반사되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뒤에 가서 돌아오는 빛들이 여기 손등에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모델링 할 수는 없어요 이런걸 전부 다 모델링 하겠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거를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건 계산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픽스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꼭 쓰는 경우는 예를 들면 특별한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렌더링해서 좋은 렌더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그린 그래픽모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게 이게 폭모델인데 폭모델은 앰비언트라고 해서 약간 요정도의 빛은 모두 주변 환경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의 빛을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앰비언트 그래서 앰비언트 성질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를 하는 스페큘라 그 다음에 디퓨즈 이거의 색깔과 각도를 정해주고 당연히 지오메트리 안에는 지오메트리의 노마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광원의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광원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디퓨즈 라이트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포인트 라이트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러 개 종류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라이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표면에 표면에 위치가 있겠죠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xyz 자표가 있고 이 버텍스에서의 xyz 자표와 함께 노마 벡터 이 표면에 수직인 벡터의 값은 뭐야 라고 하는 nx, ny, nz 하는 세 개의 컴포넌트로 된 벡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벡터와 라이트의 위치와 포인트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펙큐럴을 계산하기 중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네 폭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폭모델은 어떻게 계산 되냐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아까 디퓨즈는 이너 프로덕트 계산했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 벡터와 라이트 벡터와 뷰 벡터와 이것들을 이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 나가는 벡터를 계산하고 노멀 벡터의 반대 방향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과 V벡터 L이 나가는 방향이죠 L 고잉 방향과 카메라 방향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고 그것들에 대한 합들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노멀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연히 지오메트리 만들 때 노멀 벡터를 계산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박스에요 박스 입장에서 보면 이 버텍스 입장에서 이 삼각형을 그릴 때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그릴 때는 노멀 벡터가 어디에요 노멀 벡터는 뭐라고 했죠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있어요 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 면을 그릴 때는 노멀 벡터 여기에요 이 4개의 버텍스가 전부 노멀 벡터가 이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도록 노멀 벡터는 노멀 벡터는 크기가 1로 노멀 라이지를 합니다 정규화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nx의 제곱 더하기 ny의 제곱 더하기 nz의 제곱은 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이 버텍스라 하더라도 이 버텍스라 하더라도 이 면을 그릴 때는 노멀 벡터가 어디에요 네 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려서 노멀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는 예를 들면 9라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중심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있겠죠 타원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벡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 벡터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면이 있다면 노멀 벡터는 예를 들면 삼각형이 있다면 이 점에서의 노멀 벡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벡터 곱하기 이하고 이 벡터를 네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고 되는 게 바깥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벡터 곱하기 이 벡터를 크로스 프로젝트 하면 당연히 크로스 프로젝트 수족 방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젝트한 벡터를 노멀 를 씌워서 노멀라이즈를 하면 노멀라이즈를 하면 네 벡터가 노멀라이즈된 노멀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3사체에 있을 당장 사용하는데 이것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도 되요 정확히 잘 몰라도 되니까 일단 이해 못하시다가 넘어가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다른 자료를 또 찾아보세요 제가 한 웹 제일 강의에도 설명이 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폭모델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게 렘버트 모델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써보시면 금방 이해해요 그 다음에 폭모델에서 사용하는데 폭모델은 여기 반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짝하는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이 반짝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가 있고 아까 스포트라이트처럼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번지느냐 부드럽게 번지느냐 이런 걸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인데 네 요거에 알파인 세타는 뭐냐면 뷰어와 반사된 아까 L이 반사된 요 R과 이 각도가 세타고요 이 세타에 코사인 세타를 하니까 네 일종의 인원프로덕트를 하는 건데 요거를 n제곱합니다 n제곱을 해요 n제곱을 하는데 요거는 알파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알파값을 제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값은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알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굉장히 짧아지고요 알파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면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은 영역이 반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값이 작으면 넓은 영역이 밝은 영역이 되고 알파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가 반짝하는 영역이 아주 좁은 영역이 됩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샤이니스 코에피션트 라고 부릅니다 요런걸 배운 이유가 뭐냐면 폭 모델로 뭔가를 그릴 때 요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라고 하는게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뭐라고 설명 드렸죠 네 네 항상 모든 물체에 똑같이 이렇게 빛이 비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 빛이 거리가 멀수록 어루 어두워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빛의 빛이 거리에 따라서 어두워지는지 밝아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줄어든지 적게 줄어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하는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시간에는 3.js 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렌더링 모델 중에 베이싱 머티리얼 이건 우리가 이미 써봤어요 베이싱 머티리얼 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전체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단색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렌버트 모델 렌버트 모델은 이렇게 음 어두운 곳은 어둡고 밝은 곳은 밝지만 그 어떤 색깔 지정한 색깔이 밝고 어둡고 이렇게만 그리는 거고 반짝한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 쉐이딩은 전반사가 있었어요 리플렉션 리플렉션 스페큘라 리플렉션이 있어서 스페큘라 리플렉션이 있을 때 이렇게 반짝하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델의 어 그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어 그 렌더링 된 결과를 볼게요 렌더링 된 결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네 돌다 보면 여기가 번쩍하고 하얗게 반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단색이 있구요 얘는 어두운 부분과 네 밝은 부분 파란색 있구요 여기는 이 폭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눈과 광원과의 각도가 딱 맞았을 때는 하얗게 팍 터지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번 11번은 그냥 example 코드가 딱 하나인데요 material이 세 개가 정했습니다 하나는 mesh basic material이라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mesh pong material이라는게 있구요 세번째가 mesh lembert 모델이라는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샤이니스라고 하는게 90이죠 이 샤이니스 값을 통해서 음 반짝이는 영역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반짝이는 영역을 한 열패로 키워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폭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께요 폭 모델에서 반짝이는 영역이 조금 작게 지나갔죠 동그랗게 작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여기서 살짝 지나갔어요 이 면적이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넓어진다는거죠 이걸 다시 90이었던걸 다시 9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reload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짝이는 영역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아까보다 더 넓어졌다는 느낌 들죠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샤이니스 뭐 이런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렘버지션 모델은 색깔을 정하고 그 색깔을 정하는 것에 네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단순하게 이렇게 Material 1,2,3 를 정해서 그려진거냐 네 아닙니다 또 추가해야 될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게 뭐냐면 이겁니다 조명기구가 있어야 돼요 광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광원이 없으면 광원이 없으면 당연히 폼쉐이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당연히 렘버트 모델도 쉐이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광원이 라이트 포지션이 어디로 결정되어 있냐면 네 2,2,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0,0,0의 물건이 있구요 우리 눈은 어디 있습니까 카메라는 어디 있어요 0,0,5에 있죠 0,0,0에서 0,0,5에서 0,0,0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광원은 어디냐면 2,2,2에 있대요 요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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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럼 광원의 위치를 우리 눈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에다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죠 광원은 여기서 이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디렉션을 라이트로 0,0,0을 향해서 비추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 네 이 면이 이 큐브의 면이 우리 눈을 향하는 방향에 있을 때 반짝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는 이 면이 우리 눈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어야 제일 밝은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원래 색깔이 그린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보시면 이 그린이란 색깔은 어디에 정해졌냐면 칼라라고 정해졌는데 이 칼라는 사실은 폭 모델에서의 칼라는 렘버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대요 네 스페큘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페큘러 색깔을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FF 0000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게요 지금 Material2는 초록색이었는데 얘가 빨간색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어 여기가 아까는 하얀색으로 터졌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터져요 왜 빨간색으로 스페큘러를 정했는데 노란색이 되나요 빨간색 같고 초록색하고 디퓨즈 했던 초록색깔 하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가 만든 빨간색깔 2개가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굉장히 많은 오 이러면 이제 전부 다 똑같이 어 예를 들면 박스2 박스3도 전부 나는 풍모트리얼을 쓰고 싶어요 그럼 풍모트리얼을 한번 똑같이 색깔을 정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색이 돌아가면서 반짝이는 곳이 노란색으로 반짝이게 되죠 네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테스트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튜토리얼 코드를 가지고 여러가지를 테스트 해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기 가보십시다 여기 메쉬 폭모트리얼 머틸을 가면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머틸을 기초로 웹질이 제공하는 시저링 그 다음에 스텐실 데프스테스틱 이런 것을 껐다 켰다 하는 기계적인 기능 gpu의 기능들을 껐다 켰다 하는 머틸을 기초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메트리얼들이 있어요 메쉬 폭모트리얼 뭐 무슨 섀도우모트리얼 쉐이더모트리얼 섀도우모트리얼 스프라이트 메트리얼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폭모트리얼 보면 여러가지를 여러분들이 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다가 조금 어? 난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켜고 싶어 그럴 땐 조금 회색 정도로 조금 더 밝아졌죠 그런 다음에 트랜스페런트를 늘 거냐 오페시티를 늘 거냐 그 다음에 폭모델에 폭모델에 그 이거 자체의 색깔 하고 스페큘라 지금 우리가 스페큘라를 빨간색으로 해 본 적이 있었죠 그럼 스페큘라가 빨갛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 쉐이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플랫 쉐이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노멀 벡터를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플랫 쉐이딩 될 거냐 스무드 쉐이딩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우를 켤 수도 있어요 폭우는 저는 이제 꺼 볼게요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릴 수도 있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리면 저거를 이제 네 이 물체가 굉장히 버텍스가 많은 물체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3.js 에서 옵션으로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렘버트 모델은 뭐만 있나요 렘버트 모델은 이렇게 있어요 자기 칼라만 있고 그 다음에 이미시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빛이 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반짝이는 그 전반사를 일으키는 건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면 텍스처 맵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벽돌을 넣으면 이렇게 벽돌로 맵핑이 되죠 그 다음에 벽돌 맵핑을 끄면 텍스처 맵핑이 꺼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이걸 가지고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배운 걸 통해서 자기 이 코드에서 어 이런 기능이 있네 그러면 여기다 추가해서 넣어봐야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원래대로 코드를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그 지금 우리 example 튜토리얼 코드에서는 베이직 머트리얼 그 다음에 폭머트리얼 렘버트 머트리얼만 있지만 써봤지만 여기 가보시면 다양한 머트리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툰 머트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툰 머트리얼이라는 건 만화처럼 그린 거예요 오 재밌죠 그쵸 포인트 머트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점으로 그리는 건데 점에 대한 색깔로 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예제는 없네요 해볼 수 있는 예제는 없고요 매트캠 머트리얼이라는 게 있던데 매트캠 머트리얼이라는 건 어 빛이 비추는 무슨 머트리얼 같아요 저도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 섀도우 머트리얼은 네 섀도우를 받는 물체래요 그 섀도우 이 물체에 광원이 있고 섀도우가 떨어지게 하는 리시 그런 머트리얼을 정할 때는 섀도우 머트리얼을 정한대요 여러분 어떤 물체에 어 난 여기에 그림자가 떨어지게 하고 싶어 그림자가 떨어지게 하고 그 그림자에 떨어진 걸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은 이걸 가지고 지정해 놓을 수 있게 그러면 어 이제 베이직 램 버트 풍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예제를 받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 플랫 쉐이딩 과 스무드 쉐이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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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